그 완도사는 선씨 청년과 조금 더 어색한 것 같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아 그 얘기였어요? 그 얘기 말고 아까 준비성 얘기 한 거잖아 준비성 얘기 어? 준비성 얘기 준비성 얘기가 뭐야? 아까 어댑터 아 그 얘기 한자마자 아 지금 너무 저리가 났어 아 또 그럼 여기서 또 그럴 거 아니야 여러분 이한이보다 더 어색한 이러면서 또 아 씨 큰일 났네 또 너가 이렇게 반응하니까 찐이다 막 이러잖아 솔직히 근데 좀 찐이긴 하지 어떻게 아니 자꾸 그릴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 아니 찐이긴 하지 어떻게